으악 미영 뭐해? 얘들아 이것봐 똥도 패턴이 있어 에이 말도 안돼 정말이야 너희들도 커다란 똥을 만들어봐 우리 커다란 똥 만들꺼다? 우리가 만든 똥 케이크 맛있겠지? 야 이런 자리는 작은 글로 다 채워야지 아 그래? 오카프 뜨거지? 아 응가가 된다 이거 뜨거지? 자꾸만 해 똥 만들자 완성! 우와 우와 알록달록 예쁜 똥이 완성됐네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미야옹